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많은 바르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계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곤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차기 위해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로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이 아마 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모여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에게까지도 알려지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셨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또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 산다는 개념이 바뀝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오래 산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특히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고 그리고 신실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귀족들 그리고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표현을 씁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 몸에 배어온 문화일 뿐이고 습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중심은 어떠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에 여전히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파리세인과 그리고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어느새 마음은 딱딱히 굳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는 놓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메시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내 뒤에 오실 분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항상 증거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과 사역이 참 귀한 것은 그는 줄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소리는 보이지가 않고 그저 메시지가 있을 뿐이죠. 자신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드러냈던 삶이 세례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누구신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시는 분이세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곶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손에 타작하는 키를 들고 알고금 모아 곶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중간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알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례요한의 사역과 메시지입니다. 본문 12절까지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붙잡아지는 구절이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하고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심도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요 주와 동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와 동행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첫 열매고 가장 완벽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 하면 어떤 행동의 변화부터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고 말이 달라지고 이 모든 일도 놀라운 변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도 예수님에 대하여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라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떤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수동행일기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사무실이 단임 목사님 비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돌아온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렇게도 어깨가 아픈 겁니다. 이게 어깨죽지가 뭉치고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하는 그 길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저도 모르게 온 힘을 주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도 얼마나 꽉 잡고 운전을 하는지 그렇게 운전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깨가 그렇게 뭉쳐있는 겁니다. 뒤에 앉아계신 목사님이 집회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아 빨리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안전운전을 해야 되고 혹시 춥지 않으실까? 덥지 않으실까? 계속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 다음 날 어깨가 그렇게 아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한 적이 내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비서실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운전의 습관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운전하면서도 화낼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거칠게 운전하는 다른 차들을 보면 그렇게 화를 내고 누가 안 보니까 차 안에서 누가 안 보니까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서실에서 운전을 하면서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 또 운전하는 바로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각이 익혀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운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전은 교육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옆자리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교양있게 많이 교육을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내 말 하나하나를 들으시는 주님이 믿어져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와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고 첫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아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남매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참 특이했던 것이 4인 가족 테이블에 한쪽 의자 앞에 종이로 한 글귀를 써서 붙여놓았는데 뭐라고 붙여놓았냐면 예수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앉지를 않더라고요. 세 명이 앉았는데 형제 자매가 앉고 그리고 제가 한 자리 앉고 옆에 예수님 자리라고 글귀가 붙어있는 자리가 놓여있는 겁니다. 신방을 받는 사람이나 신방을 하는 사람이나 너무 분명한 것이 예수님 자리가 옆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도 또 말을 듣더라도 다 예수님이 의식이 되면서 신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계에 합당한 가장 큰 열매 주와 동행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회계에 합당한 삶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겸손하신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그렇게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극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하면서 극구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죄인이 짓는 십자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십자가에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신 그분이 달리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씻김을 받는 의미로써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세례가 필요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알았으니까 극구 부인하고 말린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 지실 때와 같이 우리 죄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실 때도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례는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입니다. 지극히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유독 아주 드물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 겸손하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사택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 사택에 목사님들 가정수대로 이렇게 주차가 구액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목회자 가정만 되면 그러면 주차장이 이렇게 다 찹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주변의 이웃이 저희 교회에 주차장이 공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 이렇게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다 보니까 한 이웃이 유독 그곳에 와서 차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차를 대면 그러면 한 대는 또 바깥에다가 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주차 다 구액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댄다는 거 알 텐데 어쩜 이렇게 와서 차를 매번 주차를 하지? 그리고 보면은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언제 이 사람 나타날까? 언제 이 사람 와서 차를 뺄까? 그러면 그때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지 여기다가 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니?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아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차 빼세요. 또 기다리다가 나타나면 가서 매몰차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요. 어쩜 이렇게 여기에다가 참 주차 잘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선화목자교회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권리가 침해당하면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못 참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라 다른 이를 섬기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대접받아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 그렇게 부른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로비에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상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앞에 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동상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얼굴이 궁금하면 그러면 무릎을 꿇고 쳐다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려면 그러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겸손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겸손한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다른 이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첫 열매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삶.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말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회계에 합당한 삶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나 할 때에도 오직 주님 함께 계시는 거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회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알곡과 죽정의를 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례받으신 주님이신 낮아지는 삶 내 권리는 내려놓고 성김이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제가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낮은 곳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기라고 부르신 부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자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